영선이 좋아하냐? 진심으로 좋아하냐고 물었다. 나 그 집 애들하고 가족같이 산 사람이야. 물어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거다. 네. 좋아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좋아합니다. 어떡할 셈이냐? 의원님은 절대 반대하실텐데. 깊게 생각해 봐라. 혹시 동정심을 예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. 아 쟤는 우리 어머니 동정심으로 사랑하셨습니까? 허약한 몸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윤희 씨를 대한 동정심이셨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혼신하신 겁니까? 인우야. 우리 어머니 사랑하셨지 않습니까? 이제 다 말씀해 주시죠. 그래. 너한테 죄를 지는 줄 알았지만 너희 어머니를 너는 가정을 끝까지 지킨 건 넌 어머니이셨다. 그러니 원망은 나한테만 해. 마지막에 어머니 마지막에 어머니 많이 웃고 떠나셨습니까? 아직 덕분에 행복해 하셨습니까? 그래 나도 희신이도 행복했다. 그리고 잘 가셨어. 나 나 아직 용서는 못 해드립니다. 아시죠?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는 못 해드립니다. 허나 이해는 납니다. 저도 이제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요. 이제 앞으로 저를 보고 억지로 피하지 마십시오. 저도 인사는 드리겠습니다. 어떡하지? 어떡하지. 이제